자, 포르타임은 왼쪽부터 할게요. 왼쪽! 주막! 네. 오른쪽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지요. 회장을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네, 중앙.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최장은 이쪽입니다. 포토타임이시기 여기고요. 왼쪽부터 포토타임 깎겠습니다. 왼쪽이요. 네, 중앙 포토타임. 네, 손 한번 흐어주시고요. 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편의학은 이쪽입니다. 오빠가 Rot song. 네, 영화 literally nad construамен.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여기서 계속 공개합니다. 제 리허 요리를 하다, 감사합니다.